유튜브 채널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주제를 간단히 소개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나구나 우즈빌리지에서 판매된 가장 비싼 코 앞주택 스무채 다음 정보는 각 주택의 계열을 제공하며 가격, 위치, 크기 및 주요 특징을 포함하여 나구나 우즈빌리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부동산 옵션을 엿볼 수 있게 해줍니다. 11. 코르도바 2023년 5월 26일에 56만 5천 달러에 판매된 코르도바 11호는 1965년에 지어진 1400평방 피트 크기의 넓은 협동 유닛으로 클래식한 디자인과 현대적인 편의성의 조화로움을 제공합니다. 나구나 우즈빌리지 55세 이상 커뮤니티에서 아름답게 업데이트된 이 코르도바 모델을 환영합니다. 이 넓은 엔드 유닛은 편안하고 개방적인 거실 공간을 제공하여 연애와 여유로운 생활에 적합합니다. 부엌은 화장되어 스테인레스 스틸 가전제품, 우아한 석영 카운터탑, 풍부한 찬장 공간, 편리한 워크인 팬트리, 아침 커피를 즐길 수 있는 아늑한 아침 식사 공간과 사려 깊게 업데이트되었습니다. 모든 침실은 넓은 크기로 큰 옷장과 함께 크고 바깥에 무성한 녹지에 전망을 제공하는 여분의 창문이 있습니다. 업데이트된 욕실은 이 집의 현대적인 럭셔리를 더했습니다. 약 1,400평방피트의 생활 공간으로 이 집은 펼쳐져 편안하게 쉴 곳이 많이 제공됩니다. 게이트 두 근처에 조용하고 고요한 위치에 자리하고 있어 더욱 매력적입니다. 11. 코르도바 2023년 5월 26일에 56만 5천 달러에 판매된 코르도바 11호는 1965년에 지어진 1,400평방피트 크기의 넓은 협동 유닛으로 플래식한 디자인과 현대적인 편의성의 조화로움을 제공합니다. 라구나 우즈빌리지 55세 이상 커뮤니티에서 아름답게 업데이트된 이 코르도바 모델을 환영합니다. 이 넓은 밴드 유닛은 편안하고 개방적인 거실 공간을 제공하여 연애와 여유로운 생활에 적합합니다. 부엌은 화장계어 스테인레스 스틸 가전제품, 우아한 석영 카운터탑, 풍부한 찬장 공간, 편리한 워크인 팬트리, 아침 커피를 즐길 수 있는 아늑한 아침 식사 공간과 사려 깊게 업데이트되었습니다. 모든 침실은 넓은 크기로 큰 옷장과 함께 크고 바깥에 무성한 녹지에 전망을 제공하는 여분의 창문이 있습니다. 업데이트된 욕실은 이 집의 현대적인 럭셔리를 더했습니다. 약 1,400평방피트의 생활 공간으로 이 집은 펼쳐져 편안하게 쉴 곳이 많이 제공됩니다. 게이트 두 근처에 조용하고 고요한 위치에 자리하고 있어 더욱 매력적입니다. 12. 카사리인다 2023년 6월 16일에 56만 5천 달러의 새 주인을 찾은 카사리인다 12호는 1967년에 지어진 1129평방피트 크기의 협동 유닛으로 라구나 우즈빌리지 내 평화로운 생활 환경을 자랑합니다. 이 멋지게 리모델링된 앤드 유닛 카사리인다 모델로 호화로운 생활의 정점을 경험해보세요. 이 모델은 매우 소중한 원칭 네이아웃을 갖추고 있어 트랜클 로브 휠사이드에 자리한 라구나 우즈의 평온한 분위기와 편리함을 완벽하게 조화시키는 특별한 속성입니다. 입장하면 무력한 엔터테인먼트와 휴식을 위해 섬세하게 디자인 등 개방형 거실 공간에 매혹될 것입니다. 두 개의 넓은 침실과 디머 조명이 장착된 우아하게 꾸며진 두 개의 욕실을 자랑하여 이 집의 모든 측면이 세련미를 발산합니다. 호화로운 마스터 스위트는 거대한 사이즈의 워크인 클로젯, 멋진 워크인 샤워, 두 개의 비대 아웃렛, 그리고 편안함을 더하기 위한 천장 선풍기가 있는 진정한 휴식처입니다. 추가적인 인테리어 특징으로는 추가 저장 공간을 위한 다용도 옷장, 매력적인 나무 모양 비닐 바닥재, 부드러운 천장, 전고 효율적인 LED 매장 조명, 그리고 새로운 듀얼 팬 창문과 슬라이딩 글라스 도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브랜드 뮤 CARRER 중앙 난방 및 에어컨 시스템과 대용량 LG 세탁기 건조기에 추가는 세부 사항을 놓치지 않도록 하며, 두 번째 없는 격상된 생활 경험을 보장합니다. TV 카사린다 TV 카사린다 2023년 6월 16일에 56만 5천 달러의 새 주인을 찾은 카사린다 12호는 1967년에 지어진 1129 평방 피트 크기의 협동 유닛으로 라구나 우즈빌리지 내 평화로운 생활 환경을 자랑합니다. 이 멋지게 리모델링된 앤드 유닛 카사린다 모델로 호화로운 생활의 정점을 경험해보세요. 이 모델은 매우 소중한 원칭 네이아웃을 갖추고 있어 트랜클 로브 휠사이드에 자리한 라구나 우즈의 평온한 분위기와 편리함을 완벽하게 조화시키는 특별한 속성입니다. 입장하면 무력한 엔터테인먼트와 휴식을 위해 섬세하게 디자인된 개방형 거실 공간에 매혹될 것입니다. 두 개의 넓은 침실과 디머 조명이 장착된 우아하게 꾸며진 두 개의 욕실을 자랑하여 이 집의 모든 측면이 세련미를 발산합니다. 호화로운 마스터 스위트는 거대한 사이즈의 워크인 클로젯, 멋진 워크인 샤워, 두 개의 비대 아웃렛, 그리고 편안함을 더하기 위한 천장 선풍기가 있는 진정한 휴식처입니다. 추가적인 인테리어 특징으로는 추가 저장 공간을 위한 가용도 옷장, 매력적인 나무 모양 비닐... 13. 카사리인다 13. 카사리인다 13. 카사리인다 13. 망작은 장착을 위한 사전 배선이 완료되어 것일 공간의 따뜻함과 엔터테인먼트 옵션을 더합니다. 14. 마스터 베드룸은 워크인 클로젯과 함께 제공되며, 플로팅 벤치가 있는 넓은 사이즈의 샤워 시설이 갖춰진 개인 마스터 욕실이 완비되어 있습니다. 게스트 베드룸에는 발코니 추위고와 풍부한 자연 채광을 위한 스카이라이트가 있는 게스트 욕실이 있습니다. 이 집에는 새로운 스태킹 세탁기, 건조비와 연중 편안함을 제공하기 위한 중앙난방 및 냉방 시스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용 허가서는 모두 라이센스를 받은 일반 건축 업체에 의해 제대로 확보되었으므로 신중하게 리모델링된 새로운 거주지에서 안심할 수 있습니다. 14. 그라나다 2023년 9월 7일에 57만 5천 달러에 판매된 그라나다 14호는 1965년에 지어진 940평방 피트 크기의 혀동주택으로 고유한 환경에서 스타일과 편안함을 독특하게 결합합니다. 편안한 생활에 극치를 찾을 수 있는 이 멋진 그라나다 싱글 레벨 홈에 환영합니다. 이 맨 끝 유니든 위나 아래에 이웃이 없는 독특한 이점을 제공하며 내비데이션할 계단도 없습니다. 내부로 들어가면 리모델링에 사용된 건축적인 탁월함과 고품질 소재를 즉시 알아차릴 것입니다. 이 별장 스타일의 주택은 유럽 스타일의 개방형 주방 개념으로 변신했습니다. 새로 디자인된 커스텀 캐비닛, 고품질 석형 카운터톱, 캐비닛 하단 조명 및 최고급 스테인리스 스틸 가전제품이 모두 갖춰져 있습니다. 거실은 높은 천장이며 화려한 스카이라이트와 강조 LED 조명이 분위기를 더합니다. 여기에서 아늑한 벽난로가 있는 맞춤형 엔터테인먼트 공간도 찾을 수 있습니다. 편의를 위해 복도에 맞춤형으로 만든 옷장에 새로운 풀사이즈 세탁기와 건조기가 배치되었습니다. 이 꿈의 집 전체에서 아름다운 블라인드가 달린 새 이중 유리창을 찾을 수 있으며 모든 방에 크라운 몰딩이 고급스러움을 더합니다. 이 맨 끝 유니든 라구나 우주 삶의 정점을 정말로 대표합니다. 14. 그라나다 불편할 계단도 없습니다. 내부로 들어가면 리모델링에 사용된 건축적인 탁월함과 고품질 소재를 즉시 알아차릴 것입니다. 이 별장 스타일의 주택은 유럽 스타일의 개방형 주방 개념으로 변신했습니다. 새로 디자인된 커스텀 캐비닛, 고품질 석영 카운터톱, 캐비닛 하단 조명 및 최고급 스테인리스 스틸 가전제품이 모두 갖춰져 있습니다. 거실은 높은 천장이며 화려한 스카이라이트와 강조 LED 조명이 분위기를 더합니다. 여기에서 아늑한 벽난로가 있는 맞춤형 엔터테인먼트 공간도 찾을 수 있습니다. 편의를 위해 복도에 맞춤형으로 만든 옷장에 새로운 풀사이즈 세탁기와 건조기가 배치되었습니다. 이 구매 집 전체에서 아름다운 블라인드가 달린 새 이중 유리창을 찾을 수 있으며 모든 방에 크라운롤딩이 고급스러움을 더합니다. 이맨 끝 유닛은 라이브 15. 발렌시아 발렌시아 15호는 2023년 6월 15일에 58만 5천 달러의 새 주인을 찾았습니다. 1960년에 지어진 2000평방 피트 크기의 협동주택은 라구나 우즈비레즈 커뮤니티 내에서 시간을 추월한 생활 경험을 제공합니다. 이 고유하고 평화로운 위치에 자리한 독특하고 리모델링된 발렌시아 모델을 발견하십시오. 이 탁월한 속성은 눈에 보이는 한계까지 뻗어나가는 영원한 전망을 제공하며 넓은 새롭게 추가된 파티호가 완벽하게 어우러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뿐만이 아닙니다. 원래 커버된 파티호의 새로운 후문을 추가하는 뛰어난 아이디어로의 집은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이제 골프 카트를 여기에 쉬게 주차하고 패키지를 편리하게 내리실 수 있습니다. 앞마당과 원래 커버된 파티호에 대한 추가 문이 더 이상 허용되지 않지만 이 속성의 가치와 매력은 여전히 비할 데 없습니다. 내부에서는 거실 공간 전체에 아름다운 트라블린 바닥이 있어 시대를 추월하는 우아함을 더합니다. 그러나 침실은 카페 중으로 마루를 꽉 덮고 있습니다. 이 집은 3개의 스카이라이트 덕분에 자연 채광을 받으며 이 중 2개는 신선한 바람을 들여보낼 수 있습니다. 이 중 욕실, 특히 2개의 세면대와 넓은 스톨샤워가 있는 마스터 욕실을 포함하여 원하는 모든 편의와 편안함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또한 1년 미만 된 중앙, 난방 및 에어컨은 계절에 관계없이 항상 편안한 생활 공간을 제공합니다. 15. 발렌시아 발렌시아 15호는 2023년 6월 15일에 58만 5천 달러의 새 주인을 찾았습니다. 1960년에 지어진 2000평방 피트 크기의 혀동주택은 라구나 우즈비레지 커뮤니티 내에서 시간을 추월한 생활 경험을 제공합니다. 이 고유하고 평화로운 위치에 자리한 독특하고 리모델링된 발렌시아 모델을 발견하십시오. 이 탁월한 속성은 눈에 보이는 한계까지 뻗어나가는 영원한 전망을 제공하며 넓은 새롭게 추가된 파티호가 완벽하게 어우러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뿐만이 아닙니다. 원래 커버된 파티호의 새로운 후문을 추가하는 뛰어난 아이디어로의 집은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이제 골프 카트를 여기에 쉬게 주차하고 패키지를 편리하게 내리실 수 있습니다. 앞마당과 원래 커버된 파티호에 대한 추가 문이 더 이상 허용되지 않지만 이 속성의 가치와 매력은 여전히 비할 데 없습니다. 내부에서는 거실 공간 전체에 아름다운 트라블린 바닥이 있어 시대를 초월하는 우아함을 더합니다. 그러나 침실은 카페 투우로 마루를 꽉 덮고 있습니다. 이 집은 3개의 스카이라이트 덕분에 자연 채광을 받으며 이 중 2개는 신선한 바람을 들여보낼 수 있습니다. 이 중 욕실, 특히 2개의 세면대와 넓은 스톨샤워가 있는 마스터 욕실을 포함하여 원하는 모든 편이... 16. 발렌시아 발렌시아 16홀은 2023년 7월 5일에 59만 5천 달러에 판매되었습니다. 1966년에 지어진 2075 평방 피트 크기의 협동주택은 우아함과 기능성의 조화로운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곡선 모양의 산책로인 서펀틴 오그를 따라 위치한 이 매력적인 파티호 집은 평온의 상징입니다. 녹지대에 이상적으로 자리 잡은 이 집은 평온한 산책과 자연의 평온을 즐기기에 완벽한 오아시스입니다. 이 발렌시아 모델은 위층과 아래층의 이웃이 없는 엔드 유닛 싱글 스토리로 상단부터 하단까지 세심한 리모델링을 거쳐 디자인과 편안함의 걸작으로 거듭났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밝고 통풍이 잘 되는 현대적인 걸작에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집은 2개의 침실, 2개의 욕실, 그리고 볼트형 천장과 향상된 수납 공간이 있는 폐쇄형 아트리움을 갖춘 오픈 컨셉 네이아웃을 자랑합니다. 원격 제어 가능한 현란한 스카이라이트는 독특한 감각을 더합니다. 2개의 욕실은 솔라큐브 덕분에 자연 채광을 받으며 아름다운 수입 오닉 스타일로 만들어진 대형 스톨 워크인 샤워 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집은 현관 입구에 있는 실내 수납 공간, 세탁실과 음향 차단을 위한 보강 벽 등과 같은 독특한 부가 기능으로 놀라움을 선사합니다. 대형 마스터 침실은 밝은 햇살이 비치는 개인 햇빛이 드는 파티오로 이어지며 휴식과 신선한 바람을 쐴 수 있는 완벽한 야외 휴식처를 제공합니다. 이것은 새로운 야외 생활 아이디어와 즐거움을 탐험하는 초대입니다. 이 속성은 질, 디자인 및 라이프 스타일에서 최상의 것에 익숙한 사람들의 개성과 취향을 정말로 반영합니다. 16. 발렌시아 발렌시아 16홀은 2023년 7월 5일에 59만 5천 달러에 판매되었습니다. 1966년에 지어진 이 1075평방 피트 크기의 협동주택은 우아함과 기능성에 조화로운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곡선 모양의 산책로인 서펀틴 오그를 따라 위치한 이 매력적인 파티오 집은 평온의 상징입니다. 녹지대에 이상적으로 자리 잡은 이 집은 평온한 산책과 자연의 평온을 즐기기에 완벽한 오아시스입니다. 이 발렌시아 모델은 위층과 아래층의 이웃이 없는 엔드 유닛 싱글 스토리로 상단부터 하단까지 세심한 리모델링을 거쳐 디자인과 편안함의 걸작으로 거듭났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밝고 통풍이 잘 되는 현대적인 걸작에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집은 두 개의 침실, 두 개의 욕실, 그리고 볼트형 천장과 향상된 수납 공간이 있는 폐쇄형 아트리움을 갖춘 오픈 컨셉 네이아웃을 자랑합니다. 원격 제어 가능한 현란한 스카이라이트는 독특한 감각을 더합니다. 두 개의 욕실은 솔라큐브 덕분에 자연 채광을 받으며 아름다운 수입 오닉 스타일로 만들어진 대형 스톨 워크인 샤워 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집은 현관 입구에 있는 실내 수납 공간, 세탁실과 음향 차단을 위한 보강 벽 등과 같은 독특한 부가 기능으로 놀라움을 선사합니다. 대형 마스터 침실은 밝은 햇살이 비치는 개인 햇빛이 드는 파티오로 이어지며... 17. 코르도바 코르도바 17호는 2023년 7월 6일에 59만 9천 달러에 판매되었습니다. 313 에버니 더 캐스틸로 시동이 위치한 2,300 평방 피트 크기의 협동주택은 넓은 생활 공간과 현대적인 편의 시설을 제공합니다. 고요하고 평화로운 라구나 우주시니어 커뮤니티에 자리한 이 멋진하게 리모델링된 코르도바 주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바쁜 도로와 시끄러운 고속도로에서 멀리 떨어진 조용한 컬리 대작에 위치하여 이 집은 평온의 안식처입니다. 집에 접근할 때 아름답게 조경된 정원과 대문은 내부에 어떤 것이 있는지 미리 알려줍니다. 세련된 네덜란드 문은 실내로 따뜻한 환영을 제공합니다. 아름다운 타일 바닥이 깔린 넓은 프런트 패티오는 일부는 덮여있어 모든 날씨에서 야외 연주, 식사 및 휴식을 즐기기에 완벽합니다. 여기서 넓고 정리가 잘 된 그린벨트 지역의 아름다운 전망을 즐길 수 있어 평온한 느낌을 더합니다. 코르도바 평면은 약 1,300 평방 피트의 편안한 생활 공간을 갖춘 2개의 침실, 2개의 욕실이 있는 단일 레벨 주택입니다. 고급 주방은 스테인레스 스텔 가전제품, 브러시드 레더 대리석 카운터탑, 하드우드 캐비닛, 레이지 수잔, 스카이라이트 및 풍부한 수납 공간이 특징입니다. 최대 3명까지 앉을 수 있는 섬은 주방과 넓은 거실을 분리하여 이 두 영역 사이에 시원한 흐름을 만듭니다. 지정된 주차장과 가까운 위치뿐만 아니라 추가 수납 캐비닛이 있는 주차장이 있어 컬리 대작에는 손님형 주차 공간이 풍부합니다. 이 집은 러그즈와 우즈 커뮤니티 내에서 고유하고 사적인 휴식처를 제공하는 거장이며 고급스러운 생활뿐만 아니라 알찬 라구나 우즈 커뮤니티 내에서의 휴식을 제공합니다. 17. 코르도바 코르도바 17호는 2023년 7월 6일에 59만 9천 달러에 판매되었습니다. 313 에버니 더 캐스틸로 시동에 위치한 2300 평방 피트 크기의 협동주택은 넓은 생활 공간과 현대적인 편의 시설을 제공합니다. 고유하고 평화로운 라구나 우즈 시니어 커뮤니티에 자리한 이 멋지나게 리모델링된 코르도바 주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바쁜 도로와 시끄러운 고속도로에서 멀리 떨어진 조용한 컬리 대작에 위치하여 이 집은 평온의 안식처입니다. 집에 접근할 때 아름답게 조경된 정원과 대문은 내부에 어떤 것이 있는지 미리 알려줍니다. 세련된 네덜란드 문은 실내로 따뜻한 환영을 제공합니다. 아름다운 타일 바닥이 깔린 넓은 프런트 패티온은 일부는 덮여있어 모든 날씨에서 야외 연주, 식사 및 휴식을 즐기기에 완벽합니다. 여기서 넓고 정리가 잘 된 그린벨트 지역의 아름다운 전남을 즐길 수 있어 평온한 느낌을 더합니다. 코르도바 평면은 약 1300 평방 피트의 편안한 생활 공간을 갖춘 18. 코르도바 코르도바 18호는 2023년 7월 14일에 61만 달러에 판매되었습니다. 113 바이어 에스트라더 A동이 위치한 2250 평방 피트 크기의 협동 주택은 1965년에 지어졌습니다. 세심하게 설계된 넓은 레이아웃으로 매력적인 선택지입니다. 이 희귀한 몰티제 크로스 CORDOBA, MODL에서 5성급 리조트 스타일의 최고 수준의 삶을 경험해보세요. 이 단일 레벨 주택은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제공하기 위해 신중하게 리모델링 되었습니다. 조용하고 평온한 장소에 자리한 이 많이 찾는 코어더버 모델은 평온한 환경을 자랑합니다. 차고는 동일한 레벨에 편리하게 위치하여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이 집의 핵심은 개방적이고 리모델링된 주방입니다. 맞춤형 캐비닉과 고급스러운 석영 카운터탑으로 이 공간은 요리 애호가에게 기쁨을 선사합니다. 주방은 식사와 거실 공간과 원활하게 연결되어 모임을 위한 덜고 환영받는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두 개의 침실, 두 개의 욕실과 댕까지 여유로운 공간이 있습니다. 풍부한 넷네이트 우드 같은 마루 바닥은 내부에 우아함을 더합니다. 파티온은 여러분의 개인적인 오아시스이며, 긴 하루 끝에 휴식을 취하거나 친구와 이웃을 초대하여 즐거운 모임을 가질 수 있는 완벽한 장소입니다. 이 집은 휴식처뿐만 아니라 이상적으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클럽하우스 3, 도서관, 쇼핑, 레스토랑, 의료시설 등에서 돌 던지기만 하면 됩니다. 최근 리모델링에는 세탁기와 건조기에 편리한 양육실에 석영 카운터탑 및 맞춤형 캐비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코어더버 모델에서 편안하고 편리한 생활에 궁극적인 경험을 놓치지 마세요. 18. 코르도바 코르도바 18호는 2023년 7월 14일에 61만 달러에 판매되었습니다. 113 바이어 에스트라더 A동이 위치한 2250평방 피트 크기의 협동주택은 1965년에 지어졌습니다. 세심하게 설계된 넓은 레이아웃으로 매력적인 선택지입니다. 이 희귀한 몰티즈 크로스 CORDOBA, MODL에서 5성급 리조트 스타일의 최고 수준의 삶을 경험해보세요. 이 단일 레벨 주택은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제공하기 위해 신중하게 리모델링 되었습니다. 조용하고 평온한 장소에 자리한 이 많이 찾는 코어더버 모델은 평온한 환경을 자랑합니다. 차고는 동일한 레벨에 편리하게 위치하여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이 집의 핵심은 개방적이고 리모델링된 주방입니다. 맞춤형 캐비닉과 고급스러운 석영 카운터탑으로 이 공간은 요리 애호가에게 기쁨을 선사합니다. 주방은 식사와 거실 공간과 원활하게 연결되어 모임을 위한 넓고 환영받는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두 개의 침실, 두 개의 욕실과 댕까지 여유로운 공간이 있습니다. 풍부한 넷네이트 우드 같은 마루 바닥은 내부에 우아함을 더합니다. 파티온은 여러분의 개인적인 오아시스이며 긴 하루 끝에 휴식을 취하거나 친구와 이웃을 초대하여 즐거운 모임을 가질 수 있는 완벽한 장소입니다. 이 집은 휴식처뿐만 아니라 이상적으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클럽하우스 3, 도서관, 쇼핑, 레스토랑, 의료시설 등에서 돌 던지기만 하면 됩니다. 최근 리모델링에는 세탁기와 건조기에 편리한 양육실에 석영 카운터탑 및 맞춤형 캐비닛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코어더버 모델에서 편안하고 편리한 생활에 궁극적인 경험을 놓치지 마세요. 19. 발렌시아 이 발렌시아는 2023년 5월 22일에 63만 5천 달러에 팔렸습니다. 1968년에 건설된 넓은 1400평방 피트 크기의 공동주택은 클래식한 디자인과 현대적인 편의를 조화롭게 결합하고 있습니다. 이 세심하게 리모델링된 발렌시아 E-모델 E-베드룸 E-베스룸 주택에서 사치로운 생활을 경험해보세요. 이 단일층의 보석은 위나 아래에 아무도 없어 평화롭고 조용한 생활 환경을 제공합니다. 게다가 계단이나 단계가 없으므로 55세 이상 리조트 스타일 시니어 라이프를 위한 완벽한 선택입니다. 주방은 넉셔리한 리조트의 느낌을 떠올리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 측에 자연을 데려오는 아트리움이 있어 매력적인 고유한 휴식처를 제공합니다. 폐쇄된 파티온은 원치 않는 소음과 주의를 차단하여 평화로운 분위기를 보장합니다. 넓은 욕실은 타일 바닥, 석영 카운터탑 및 고급 캐비닛이 특징인 완벽한 리모델링을 거쳤습니다. 새로 설치된 중앙 에어컨으로 여러분의 편안함이 보장됩니다. 이 집은 자연광이 가득하여 하루 종일 밝고 환한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주차장은 몇 걸음 거리에 있으며 더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 LG 세탁기와 건조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LED 전구가 모든 코너를 밝혀줍니다. 모든 가전제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다른 것을 찾느라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집은 모든 것이 새로운 상태로 준비되어 있어 여러분이 편안하고 고급스러운 삶을 즐길 수 있습니다. 집 개량의 번거로움을 작별하고 리조트 스타일의 편안한 생활에 편리함을 환영하세요. 19. 발렌시아 이 발렌시아는 2023년 5월 22일에 63만 5천 달러에 팔렸습니다. 1968년에 건설된 넓은 1400평방 피트 크기의 공동주택은 클래식한 디자인과 현대적인 편의를 조화롭게 결합하고 있습니다. 이 세심하게 리모델링된 발렌시아 E모델 E베드룸 E벳스룸 주택에서 사치로운 생활을 경험해보세요. 이 단일층의 보석은 위나 아래에 아무도 없어 평화롭고 조용한 생활 환경을 제공합니다. 게다가 계단이나 단계가 없으므로 55세 이상 리조트 스타일 시니어 나이프를 위한 완벽한 선택입니다. 주방은 럭셔리한 리조트의 느낌을 떠올리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 측에 자연을 데려오는 아트리움이 있어 매력적인 고유한 휴식처를 제공합니다. 폐쇄된 파티온은 원치 않는 소음과 주의를 차단하여 평화로운 분위기를 보장합니다. 넓은 욕실은 탈바닥, 석영 카운터탑 및 고급 캐비닛이 특징인 완벽한 리모델링을 거쳤습니다. 새로 설치된 중앙 에어컨으로 여러분의 편안함이 보장됩니다. 이 집은 자연광이 가득하여 하루종일 밝고 환한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주차장은 몇 걸음 거리에 있으며 더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 LG 세탁기와 건조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LED 전구가 모든 코너를 밝혀줍니다. 모든 가전제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다른 것을 찾느라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집은 모든 것이 새로운 상태로 준비되어 있어 여러분이 편안하고 고급스러운 삶을 즐길 수 있습니다. 집 개량의 번거로움을 작별하고 리조트 스타일의 편안한 생활에 편리함을 환영하세요. 20. 코르도바 이 코르도바는 2023년 8월 29일에 66만 5천 달러의 새 주인을 찾았습니다. 1968년에 건설된 1400평방 피트 크기의 넓은 공동주택은 나구나 우즈빌리지 중심에 위치하여 오아하고 넓은 생활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 특별한 주택에서 꿈꾸던 코르도바 주택을 발견하십시오. 완전히 리모델링 되어 다른 어떤 것과도 다른 두 개의 침실, 두 개의 욕실을 가진 단일층 평면을 만들었습니다. 이 집은 일반적으로 사적 소유주가 엄격한 사양으로 직접 지어진 집에서만 찾을 수 있는 고풍질 기능을 자랑합니다. 이 개조 작업에서 모든 세부 사안이 신중하게 고려되었음이 분명합니다. 이 집은 내부의 벽돌까지 철저하게 다시 지어져 모든 것이 새로워졌으며 섬세하게 제작되었습니다. 생활 공간은 지능적인 디자인을 통해 최대한 활용되었습니다. 주방은 전면 파티오의 일부를 확장하여 매력적인 아침 식사 공간, 사무실과 워크인 팬트리를 추가하여 셰프의 꿈을 이루어주었습니다. 이 집의 모든 측면이 신중하게 고려되고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전기 배선과 지상 배관은 완전히 다시 설치되어 안심과 현대적인 기능을 제공합니다. 주방은 페달형 특징을 갖춘 아름답고 기능적인 캐비닛을 특징으로 하며 석염으로 장식된 주방, 욕실 및 세탁실의 카운터탑은 우아하게 꾸며져 있습니다. 기타 주목할 만한 기능으로는 내장형 LED 조명, 크라운 몰띵, 플랜테이션 셔터, 나무처럼 보이는 포셀린 타일 바닥, 편안함을 더해주는 천장 선풍기, 자연채광을 위한 스카이라이트, 값 침실, 욕실 및 세탁실의 풍부한 수납 공간이 포함됩니다. 이 코르도바 모델은 디자인과 장인 정신의 걸작품입니다. 20. 코르도바 이 코르도바는 2023년 8월 29일에 66만 5천 달러의 새 주인을 찾았습니다. 1968년에 건설된 1400평방 피트 크기의 넓은 공동주택은 나구나 우즈빌리지 중심에 위치하여 우아하고 넓은 생활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 특별한 주택에서 꿈꾸던 코르도바 주택을 발견하십시오. 완전히 리모델링되어 다른 어떤 것과도 다른 두 개의 침실, 두 개의 욕실을 가진 단일층 평면을 만들었습니다. 이 집은 일반적으로 사적 소유주가 엄격한 사양으로 직접 지어진 집에서만 찾을 수 있는 고품질 기능을 자랑합니다. 이 개조 작업에서 모든 세부 사안이 신중하게 고려되었음이 분명합니다. 이 집은 내부의 벽돌까지 철저하게 다시 지어져 모든 것이 새로워졌으며 섬세하게 제작되었습니다. 생활 공간은 지능적인 디자인을 통해 최대한 활용되었습니다. 주방은 전면 파티오의 일부를 확장하여 매력적인 아침 식사 공간, 사무실과 워크인 팬트리를 추가하여 셰프의 꿈을 이루어주었습니다. 이 집의 모든 측면이 신중하게 고려되고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전기 배선과 지상 배관은 완전히 다시 설치되어 안심과 현대적인 기능을 제공합니다. 주방은 페달형 특징을 갖춘 아름답고 기능적인 캐비닛을 특징으로 하며 석영으로 장식된 주방, 욕실 및 세탁실의 카운터탑은 우아하게 꾸며져 있습니다. 기타 주목할 만한 기능으로는 내장형 LED 조명, 크라운 몰팅, 플랜테이션 셔터, 나무처럼... 다음 편 영상으로 계속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동산 관련 모든 비즈니스에 대해 언제든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